전 시간에 전 시간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것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얘가 도착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린 상태에서 전투모드로 지금 됐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서 제자리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150까지 좀 옮겼어요 하고 여기서 얘가 이제 반보 걸어서 제자리로 갈 겁니다 근데 반보 걸을 때도 지금 약간 좀 옆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발, 오른발을 기준으로 왼발이 좀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프레임 뒤로, 125프레임이 돼요 125프레임으로 일단 이 허리 부분 앞으로 좀 옮겨줄 거고요 앞으로 옮겨주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맞춰주려면 이거를 좀 맞춰주려면 먼저 오른발부터 오른발, 이 오른발을 0도로 0도라기보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가 되겠죠 360도, 이렇게 360도로 잡아주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앞꿈치도, 이 앞꿈치도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바닥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125프레임에 그리고 나서 이거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허리를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살짝만 구부려주는 상태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와서 일어나서 앞으로 반복 오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랑 허리 움직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발도 앞으로 이동해 주는 거죠 왼쪽 발도 로테이션 360도로 잡아주시고 360도 라기보다는 앞으로 살짝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55도 정도 355도 정도 잡아주는데 일단 여기 바닥에 붙어있는 타이밍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110에서 이 부분이겠네요 바로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다리를 125프레임에 앞으로 좀 옮겨주시고 이렇게 좀 옮겨주시고 로테이션은 360도 360도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지금 여기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꿈치 앞꿈치도 바닥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살짝 어긋나게 배치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살짝 어긋나게 너무 차렷자세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얘를 살짝 어긋나게 어긋나게 놓으셔도 되겠죠 문제는 앞에서 봤을 때 너무 다리를 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를 좀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허리도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고 허리가 움직였으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손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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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모양이 다 되셨으면 중간 모션들을 더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다리 같은 경우도 왼쪽 다리도 중간쯤에 여기서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얘를 위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앞으로 좀 숙여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리고 앞꿈치, 앞꿈치는 또 앞으로 와줘야 되니까 맨 뒤에 있는 키프레임만 여기 앞으로 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키프레임을 안 찍었네요. 이렇게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앞에서부터 중간에 모션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중간에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디 꼬이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 부분도 손이 지금 처음에 손을 폈다가 손을 폈다가 손을 구부렸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 손들을 조금씩 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도 일단 팔이 쭉 펴지네요. 펴질 때는 조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들은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40프레임에서 50프레임에 손을 살짝 펴는 모션으로 가겠습니다. 고 longo 글상에서 30프레임에 손을 폈다가 손을 straf kam nehmen FROM 2분간 이과이트 제정ci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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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시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바꿔주셔도. 그래서 지금 중간 모션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여기 바닥까지 좀 깔아 놓고 여기 바닥까지 좀 깔아 놓고 아직 속도 조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들 모션 이렇게 다듬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속도 조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조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처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 보시고요. 자 속도 조절 들어갈 건데 속도 조절은 타임라인이 아니라 뭐 타임라인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돕시트라는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돕시트 그래서 돕시트로 좀 바꿔 주시고요. 여기 이 부분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부분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키프레임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 주시면은 내가 넣은 키프레임이 여기에 다 표시가 돼요. 내가 적용을 시켜 놓은 부분에 키프레임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구간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처음에 15프레임 반복 걸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20프레임씩 잡아줬어요. 계속 20프레임씩 잡아주고 뒷부분에서 뒷부분에서 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잡은 겁니다. 이 구간을 이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이 구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서머리 이거는 좀 꺼 주시고 서머리를 잠깐 닫아 주시고 있으면 좀 많이 헷갈리니까 처음에 플레이가 가는데 여기서 반복 걷는 거는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 20프레임 뛰고 발 올리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느려요. 그래서 이 구간 55프레임까지죠. 35에서 55프레임까지 입니다. 이거를 여기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 구간을 35프레임에서 55프레임까지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이 구간만.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이거 이 파란색 이 인디케이터는 35프레임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스케일 툴로 진행을 할 겁니다. 스케일 툴로 진행을 할 건데 스케일의 기준점은 크기 조절의 기준점은 35프레임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S를 누르고 S를 누르고 줄여 주시면 여기 키프레임이 줄어듭니다. 간격이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한 5프레임 정도만 줄여 줬어요.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이 구간이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리가 다리가 올라가는 게 좀 빨라지죠. 다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도 거의 깃털이에요. 굉장히 가벼운지 공중에 채공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올라가는데 20프레임 떨어지는데 20프레임 잡아준 거예요. 이 두 개를 이 두 구간을 다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58프레임 잡혀 있는 부분 있죠. 58프레임 아니면은 얘를 여기 53프레임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애들을 53프레임까지 이동을 시켜 주시고 여기서 50프레임 부터 20프레임 70프레임 그리고 90프레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50프레임에서 90프레임까지 이 구간 뒤에 있는 건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얘를 한 30프레임 정도로 줄일 거예요. 30프레임으로 그러면은 지금 50에서 80프레임까지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S를 눌러서 끝에 있는 키프레임이 80에 맞게끔 맞춰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85프레임에다가 얘 갖다 놔 주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뛰는 이 구간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죠. 속도가 회전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돌아서 착지합니다. 속도 조절을 해 주는 건 속도 조절을 해 주는 건 여기 돔시티에서 그 구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프레임 위치를 기준으로 둘 건지 인디게이터를 갖다 놔 주시고 스케일 툴로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구간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속도 조절까지 한번 해 봤는데 속도 조절 더 진행을 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다보면 바지로 살이 뚫고 나옵니다. 바지로 살이 뚫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뼈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자 몸을 선택을 합니다 뼈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뼈를 선택을 하고 뼈를 선택하고 여기 아마추어 보면은 아마추어 보면은 여기 포즈 포지션하고 레스트 포지션이 있어요 두개 여기 포즈 포지션하고 레스트 포지션이 있는데 포즈 포지션은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 레스트 포지션은 완전 초기 상태입니다 완전 초기 상태에요 그래서 레스트 포지션 잡아주시면은 자 요렇게 맨 처음 상태로 돌아가져요 맨 처음 상태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요거 몸 바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슬래시 한번 눌러줍니다 슬래시를 눌러주면 저희가 맨 처음 모델링을 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바지 위치가 바지 위치가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요 3D 커서 있는 위치 그죠 3D 커서 있는 위치보다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밑에를 가려줄 거예요 가려줄 거라서 자 슬래시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 그리고 여기 점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엑스레이로 점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허리 부분은 놔두고 자 밑에 시프트키 눌러서 추가로 쭉쭉 아랫부분을 다 선택해 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여기 요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요 바디 같은 경우는 발 부분을 마스크로 씌워준 항목이 있어요 요 바디 마스크라는 부분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버텍스 그룹 여기에서 여기 바디 마스크를 찾아줄 겁니다 여기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바디 바디 마스크라는 항목이 요렇게 있고요 바디 마스크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어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저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바디 마스크 적용을 해주면 자 한번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갔을 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마스크 요거 바디 마스크 적용이 되면은 바디 마스크 적용이 되면은 요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는요 다시 슬래시를 눌러서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뼈를 선택하고 여기 레스트 포지션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포즈 포지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다시 한번 요기 텍스처 들어간 상태로 봤을 때 요 바지에 바지 바깥으로 바지 바깥으로 자 살이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졌죠 바지만 깔끔하게 보입니다 지금 상체 같은 경우는 제 거 같은 경우 지금 상체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살이 그래서 거기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바지 부분만 이렇게 좀 잡아줬어요 아까 전에는 엉덩이 부분에서도 튀어나오고 무릎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깔끔하죠 이렇게 보다 보면요 웨이트가 중간에 여기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웨이트 부분에서 여기 웨이트 부분에서 다리를 이렇게 벌릴 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찢어지는 것을 봤었어요 그죠 여기 텍스처가 텍스처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웨이트를 웨이트를 보고 웨이트를 보고 여기서 다리 레그 부분이죠 레그 34, 35번 이 부분이에요 35번 35번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스파인이 되겠죠 스파인 이 스파인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다리 그 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이제 또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 안 보여서 와이어 프레임 켜주고 진행을 하면 점이 보이니까 여기서 블러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툴 속성이 전체 잡혀있으니까 사이즈 좀 키워서 여기를 눌러줄게요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자 다리 레그 34번 하고 34번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지는 않네요 그죠 34번 그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지 않으니까 35번 여기 스무스로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이 스파인부분 또 선택해서 34번 R R도 같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블러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35번 L 35번 하고 35번 선택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35번 R도 색상이 좀 부드럽게 풀어지게끔 그래서 텍스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하네요 아직까지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도 좀 잡아주시고 여기 옷 부분도 있는데 속살이 삐져나오고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컬핑으로 조금 더 무마시켜주셔도 괜찮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살이 보인다 살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눌러서 옷을 좀 더 튀어나오게 약간 모델링 자체를 수정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모델링 자체도 그게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다리 여기 삐져나오는 부분들 숨겨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사용을 했었죠 그 마스크 기능으로 그 부분도 같이 같이 없어지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색깔까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배경 부분 여기 뭐 이렇게 지금 나무토막 집어넣고 잔디 좀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HDRI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색감 뽑아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 턴테이블하고 애니메이션 렌더링하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